당면한 재정난을 해결하고 오랜 수건 사업들을 하루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찬민 시장은 7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잇따라 방문하며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는 등 시 재원 확보를 위한 세일즈 행정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거환경개선과 도로공사, 보행환경개선 등 주민편의사업을 중심으로 국도비 확보 성과가 잇따라 시정추진에 활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 국토교통부 주관 2015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마평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선정돼 2018년까지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됐고 아름다운 소아천 가꾸기 공모전 수상과 소아천 정비사업 정부평가 우수사례 선정으로 얻은 20억 원의 국비인센티브와 국토교통부의 2015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0억 원. 국도 42호선 기흥구 상하동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15억 원 등 총 112억 원의 국도비가 확보됐습니다. 시는 이러한 결과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용인시와 지역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함께 얻은 성과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재정건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